신체적인 면에서 남녀는 상당히 다릅니다. 여자만 임신할 수 있으며 남자가 힘이 훨씬 셉니다. 이런 차이가 선천적이라는 점에 시비를 거는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근력이 중요한 분야에서 당연히 남자가 훨씬 앞섭니다. 여자는 임신과 수요의 부담 때문에 사회진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포츠 같은 중대한 예외가 있긴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의 선망을 받는 분야들 중 대부분에서는 강한 근력이 필요 없습니다. 이전에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에 갈 수 없었으며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으며 국회의원이 될 수 없었지만 이제 선진산업국에서는 그런 식의 노골적 차별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여자가 폐경이 되기까지 끝없이 애를 낳았지만 이제는 한두 명만 낳거나 아예 낳지 않는 여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도 소득, 지위, 업적 면에서 남자 국회의원, 기업의 남자 간부, 남자 교수, 남자 바둑기사, 남자 작곡가, 남자 배우가 여자보다 훨씬 앞서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적어도 다섯 가지 가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화 과정에서 여자가 차별받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단지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부모나 교사가 이공계 교육을 등한시하며 단지 남자아이라는 이유로 야망을 더 불어넣어주는지 모릅니다. 둘째, 사회 진출 과정에서 여자가 차별받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노골적 차별은 사라졌지만 은밀한 차별이 여전히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유리천장이라고 부릅니다. 셋째, 출세하려는 여자에게 주변에서 압력을 넣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한 목소리로 살림은 여자가 해야 한다고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출세에 도움이 되는 진흥면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선천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남녀의 성격이 선천적으로 다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원래 남자의 야심과 경쟁심이 더 크고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강하다면 남자가 더 출세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만약 넷째 가설과 다섯째 가설이 옳다면 남녀 간 기회의 평등을 완벽하게 보장하더라도 남자가 훨씬 앞설 수 있습니다. 대다수 페미니스트들에게는 아주 안 좋은 소식입니다. 기회의 평등만 추구하면서 결과가 불평등해도 체념해야 합니다. 또는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남자들에게서 기회의 평등을 박탈하고 사회 발전을 가로막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진화 심리학 가설 몇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여자의 부모 투자가 더 크기 때문에 남자들 사이의 번식 경쟁이 더 치열하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남자가 높은 지위에 더 집착하고 경쟁심이 더 강렬하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남자가 출세를 위해 더 기를 쓸 겁니다. 둘째, 남자들 사이의 경쟁이 더 치열하기에 남자가 더 공격적이고 부도독하도록 진화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꽤나 부패한 사회에서는 남자가 이런 성격 덕분에 더 출세하는지 모릅니다. 셋째, 부성 불확실성 때문에 부성애가 모성애보다 약하게 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모성애가 원래 부성애보다 훨씬 강하다면 여자가 출세보다 육아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일이 많을 겁니다. 넷째, 원시 사회에서 남자가 사냥과 전쟁을 거의 전담한 것 같습니다. 여자가 쓰는 도구도 주로 남자가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도구를 만들 때도 근력이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가 이공계 방면에서 선천적으로 우월하도록 진화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원시 사회에서 남자가 정치적 영역을 주도했을 것 같습니다. 남자가 공적인 논쟁에 더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논쟁 능력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진화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철학, 인문학, 사회과학 방면에서 더 우월한지 모릅니다. 여섯째, 남자는 여자보다 훨씬 더 큰 번식대박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남자가 수많은 여자와 섹스를 하면 수많은 여자를 임신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여자가 아무리 많은 남자와 섹스를 해도 자기 혼자 임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어떤 유전자가 천재로 만들 확률도 높이지만 바보로 만들 확률도 높인다고 합시다. 그 유전자가 남자에게서 더 많이 발현되도록 진화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남자는 천재가 되면 번식대박을 터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바보가 될 위험을 여자보다 더 많이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설사 평균이 비슷하더라도 최상위층의 남자가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진화 심리학자들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공통점이 아주 많다는 이야기로 페미니스트를 안심시키려 합니다. 남녀가 정신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다르게 진화했으며 그 때문에 남자가 훨씬 더 출세한다고 합시다. 남녀의 똑같은 점이나 비슷한 점을 아무리 많이 나열하더라도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페미니스트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여자가 선천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별로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남자가 이공계 지능뿐 아니라 철학, 인문학, 사회과학 지능면에서도 여자보다 선천적으로 우월하며 이 때문에 훨씬 더 출세하는 것이라고 합시다. 여자가 아기의 상태를 남자보다 더 잘 알아내고 과일나무의 위치를 더 잘 기억하도록 진화했다는 이야기를 페미니스트에게 해준다고 해도 별로 위안이 안 될 겁니다.